제가 이게 사나진 장면을 못 봐가지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와ا아 와úa아 대에막 보셨죠?? 들어갔을 때... 잠그고 내려 밑위치라 와우 후으우우 그 다음에 사우나 3, 2, 1! 부rim! 할머니! 잘 가세요, 사우나 찜질 시켜드릴게요. 무려 할머니를 사우나로 기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, 여기서 아주 시원하게 찜질하고 계시죠? 오우야 어이 뭔가 할머니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요염하신데 느낌이 어 한번 누를 때마다 지하실로 갔다가 다시 침대로 갔다가 마구마구 텔레포트가 가능해요 엄청난 버거져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할머니 농락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쯤에다 찍어놓고 할머니가 보인다? 그렇다면 바로 텔레포트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 와봐요 네에에엉 할머니 무섭지 않습니다 봐봐 봐봐요 할머니 어른이 동절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? 어? 반소 조금만 더 빠르면 돼요 자 문 문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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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지 띠용 더 빨라야 돼 더 더 더 뭐야 뭐야 우와 할머니가 튕겨 나갔네 할머니 그쪽에서 그쪽에서 주무시고 막 계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주 대짜로 뻗어서 주무시네 하하하하 과연 저의 농락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우와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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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지켜보고 계세요 트레이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아 동락이 제발 됐으면 좋겠다 우와 뭐야? 할머니 안 오네요? 올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곰인형 자체는 저기 있는 걸로 처리가 되는 건가 본데요 그러네 아직도 여기 있네 그래도 이 곰인형은 이제 제 겁니다 아무한테도 안 줄 거예요 일로 오면 할머니가 이동을 하겠죠 할머니가 내려오는 순간 트레이서 발동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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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뭐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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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 야 이거 이렇게 놀라서고 갑니까? 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었군요 샴 메다 머니 드럼트 빛 하하하하하하 이제 슬슬 할머니 소환해 볼까요? 빰 빠밤 빰 빠밤 들어오세요 할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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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오오오오오오 후! 후! 빼세 호! 빠세 fr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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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en. 빠세 맛있어 할머니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? 어? 깨어? 할머니를 열심히 농락시켜봅시다 짠 다중! 할머니의 포시설! 나루토가 된 기분까지 느낄 수가 있군요 엄청난 모드야 낑길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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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낑겼다 낑겼다 낑겼다! 제발 흔들어 흐들어라 할머니가 묶여가지고 우와 늘어난다 고무고무 할머니 목 어디갔어요 목만 댕그러니 오마이갓 완전 인기폭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머니한테 둘러싸여 보신 적 있으세요? 여기서 한번 무적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? 좋은 인생이었다 잘가라 오오오오오오 오 dikk기 빠다가? 다섯 개 빠다 två 사봤다왓 깡 старEd 악티 오케이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세요 조심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할머니를 여기다가 밀어넣으면 들어간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야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너무 속 시원해